나무의 소환수! 혼새마왕을 없애라! 제법이건... 니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나무수의 공격은 막아내지 못할걸? 그만 천자만 조각을 포기해! 내가 제법이라고 했지... 이길 수 없다고 하진 않았다! 어, 뭐라고? 와, 꽤 넓은데? 어, 여기가 보리선원인가? 조용한걸 보니 우리 작전대로인 것 같습니다! 흠! 분명 이곳에 화가산에서 보리도사에게 빼앗긴 거대한 마법촌자문 조각이 있을 것이다!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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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저쪽으로 가! 알았어 알았어! 혼새마왕! 응? 흠! 흠! 이게 누구신가? 천계에 있어야 할 샤오공주가 이곳엔 어쩐일이시지? 모두 초석을 찾아 나섰을 때 마지막 천자만 조각을 훔치러 올 거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! 하하! 하하! 그게 어쨌다는 거냐? 공주님이 나를 상대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지? 감히 나를 얕보다니! 혼을 내줄세다! 나무목! 하! 나무목 마법이냐? 그 정도 한자 마법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? 과연 그럴까? 이건 어떠냐? 하하! 하하! 아니! 무스 한자 마법을! 나와라! 나무의 소환수! 나무 소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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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법이거나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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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나무소의 공격은 막아내지 못할걸? 그럼 천자만 조각을 포기해! 흠흠! 내가 제법이라고 했지 이길 수 없다고 하진 않았다! 어? 뭐라고? 오행에서 나무를 지배하는 것은 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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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내 차례다! 솟아올라라! 막아라! 막을 방! 흥! 방어마법인가? 엄청난 다외공격이야! 그 결계 안에서 어떻게 천자문 조각을 지키겠다는 거지? 이대로는 마법 천자문 조각을 지킬 수가 없어! 할 수 없어 보리도사님을 불러줘! 불을 호! 보리도사님! 들리세요? 보리도사님! 샤오예요! 불을 호의 한자 마법을 썼어요! 오! 샤오공주님! 무슨 일이십니까? 지금 보리선원이 혼새 마왕에게 습격당하고 있습니다! 응? 뭐라구요? 마법 천자문 조각을 빼앗으러 온 것 같아요! 저 혼자서 막을 수가 없겠어요! 천자문 조각을? 알겠습니다! 바로 가겠습니다! 설마 혼새 마왕은 처음부터 조각을 노린 건가? 음... 화과산에서 찾은 거대한 조각을 노리는 게 분명해! 지금 바로 보리선원으로 가세! 나와라! 문! 문! 찾았습니다! 혼새 마왕님! 제가 자글쏘마법으로 이 호리병에 담아왔습니다! 수고했다! 그럼 이제 볼일은 끝났다! między Prof ve le Porf 모두 돌아간다! 네! 샤오공주님! 괜찮으십니까? 전자문 조각을 치키지 못했어요... 혼새 마왕! 네! 이 놈! 이거 이거! 두 사람 모두 와주다니! 혼세마왕! 천상세계 공주님께 이 무슨 행패냐! 네! 절대로 그냥 부르지 않을게야! 각오해라! 누구한테 협박이냐? 니놈들 상대는 우리거든! 목숨이 아까우면 비켜서라! 너희들은 제자들 걱정이 안 되나 보곤! 무슨 소리냐! 이미 초석은 흑심망의 손에 들어갔을 터!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흑심녀석은 정말 지독한 놈이지! 돌아가자! 혼돈! 말세! 네! 혼세마왕! 천자분 조각을 내놓아라! 그럴 순 없지! 나와라! 일로! 아니! 저 마법은! 승부를 내고 싶지만 대마왕님의 부활이 먼저다! 구물거리지 말고 가자! 거기 서라! 쫓아가도 소용없네! 그것보다 마법 천자문의 초석을 지켜야 돼! 그렇군! 그렇군!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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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